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벌은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매스컴을 통해서 2021년도 이후에 9억원 이하 주택공시가격을 시세까지 반영해서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9억원 이하 주택공시가격 인상에 의미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계세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 이건 욕이 아닙니다. 사자성어거든요. 국민계세 알아볼까요? 국민계세는 이렇게 씁니다.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는 시대다 하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주택을 하나 가졌다 하더라도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요 제가 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주택공시가격을 인상하겠다고 하네요. 2021년도 9억원 이하 주택공시가격을 인상을 하겠다. 물론 9억원 이상도 초과되는 것도 당연히 인상이 되겠죠. 지금까지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인상 강남구나 강남 3구 지역 보면 엄청나게 올랐고요. 성동구나 마포나 용산도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적게 올랐다고 판단하는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도 똑같이 공시가격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올릴까요? 지금 9억원 이하 주택가격이 현재 시세, 시가 대비 69% 정도 수준밖에 안되다 보니까 90%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90%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세가 출렁이잖아요.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민의 재산세를 올리겠다는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 종부세를 통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과세하고 있는데요. 재산세율을 또 올리겠다고 하면 반발이 좀 있겠죠. 그러나 재산세를 올리는 방법은 재산세율만 올리지 않습니다. 그건 그대로 두고요. 주택공시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죠. 그게 훨씬 더 많은 재산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은 어떻습니까? 재산세율은 그대로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게끔 만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을 올리면 파급효과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은 재산세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파급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일단 재산세는 급등할 것 같습니다. 요새도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130%를 초과해서 거의 진짜 만땅으로 130%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주택을 갖고 있는데요. 재산세가 급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재산을 보유하면 내는 거거든요. 엄청난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종부세가 또 사리고 있다는 거죠. 종합부동산세 마찬가지로 급등이 됩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또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부동산을 갖고 주택을 갖고 있다면요. 이 두 가지는 정말로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증여를 해도요.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증여를 안 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상속세 급등으로 상속세 부담에서 헤어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희 회장님만 세금을 상속세로 10조 내는 게 엄청난 이슈가 요새 되고 있는데요. 그것만이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주택 두 개인데 세금을 만약에 한 40억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바로 주택 공시가격을 올리는 파급효과는 마치 나비효과랑 같습니다. 재산세만 살짝 올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세, 정보세, 증여세, 상속세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세율 안 볼 수가 없겠죠? 재산세율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6천만원 이하일 때 0.1% 1억 5천만원 이하일 때 0.15% 3억원 이하일 때 0.25% 그 다음에 3억원 초과할 때 0.4%인데요. 이 과세표준도 공시가격의 60%만 과표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율에 대한 부담이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많은 주택을 가졌다면 여기서 재산세 내고서 나중에 정보세를 또 내야 된다는 점이 있겠죠. 6억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또 참새 눈물만큼 0.05% 정도 인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민들을 달래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05%는 큰 의미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공시가격의 급등에 따른 세부담이 4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담 상한선도 공시가격 6억원 초과할 때 전년도 대비 130% 30% 더 초과할 경우 130%만 낸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 과표 기준을 공시가격,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있거든요. 그 가격에 60%로 현재 설정되어 있는데 60%를 나중에 100%로 올린다면 어떡할까요? 지금 종부세는 100%로 올릴 예정이죠.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액도요. 130%가 아니라 200%, 300%면 어떨까요? 벌써 종부세는 300%까지 올렸죠. 이 두 가지가 올라간다면 소위 말해서 재산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재산세율은 건들지 않고 공시가격을 올렸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세율도 좀 올렸다가 그 다음에 과표 기준도 100%로 올렸다가 세부담 상한액도 200%, 300% 전민적으로 올리겠다는 뜻이 도산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솔루션 있을까요? 있습니다.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모두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사전 증여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주택에 대한 지분을 분산하거나 주택의 여러 채인 경우에 나눠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나눠주느냐?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사전 증여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와 내년도 초가 바로 그 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준시가를 설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시일이 있죠. 예를 들어서요. 공동주택가격이라고 해서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는요. 매년 4월 말 국토부 장관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4월 말 전에 4월 29일에 증여를 하게 된다면 오르기 전에 과표로 증여할 수가 있겠죠. 개별주택, 단독주택이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그런 것들도 매년 4월 말 시군구청장이 올립니다. 따라서 내년도 4월 말 전에 해줘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가끔가다 요새 이런 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발표가 되면 발표된 날로부터 소급 적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내년도가 아니라 올해라도 빨리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한 번 비교해 볼까요. 10억 원짜리 시가주택을 갖고 있다 치고요. 현재 공식가격은 7억 원이라고 봤을 때, 시가는 물론 10억 원입니다. 지금 증여를 하면 7억 원 갖고 증여할 수 있거든요.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6억 원 빼주고 1억 원에 대해서 10%, 천만 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만약에 오른다, 시가를 반영했다면 10억 원에서 6억 원 빼고 4억 원에 대한 과표에 대해서 20%, 7천만 원, 6천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절세하는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세, 종부세, 바로 종부세를 줄인다는 거하고요. 증여세, 올라가면 증여세처럼 줄이죠. 상속세를 줄인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녀한테도 증여할 수 있겠죠. 자녀한테 똑같이 증여해 볼까요. 자녀 1인, 7억 원 증여하면 자녀공제 0.5억 하니까 과세표준 6억 5천이고 30%, 1억 3천 5백인데요. 만약에 내년도에 올랐다, 시가 10억 원으로 자녀한테 증여하면 9억 5천에 대한 과세표준 30%, 2억 2천 5백만 원, 9천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배우자나 자녀한테 증여하고 나면 상속세 부담이 없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9억 원 이하 말고도 20억 원짜리 주택도 계속 올라갈 심산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시가 20억 원짜리가 공시가격이 14억 원이다. 그러면 그것을 오래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빼면은 증여가격이 14억에서 8억 원이 되죠. 그러면 30%, 1억 8천만 원이 되고요. 만약에 시가 20억 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해 보면요. 6억 원을 빼도 과세표준은 14억 원에서 40% 구간에 걸려서 4억 원이라고 하는 증여세 부담이 있죠. 그래서 그 차액은 2억 2천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한테 증여는 벌써 했습니다. 그러면 자녀한테 증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녀는요. 14억 원에 대해서 0.5억 원 빼주면 13억 5천, 40%면 3억 8천이 들어가야 됩니다. 많이 들어가죠. 하지만 20억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산출세액은 6억 2천만 원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2억 4천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다. 그리고 종부세에서도 해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부담도 없어지니까 돈 들어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증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가 취득세 중과. 증여를 하면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부과한다는데 그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럴 걱정 없습니다. 취득세를 중과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요. 이익이 더 크다면 당연히 그것은 감수해야 되겠죠. 따라서 취득세 중과는 무시해도 된다고 장담할 것까지는 없으나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면 되겠죠? 왜 그러냐? 바로 종부세가 증여를 하면 다주택자 취득세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요. 종부세라고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평생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증여세를 또 절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10년, 20년 뒤에 돌아가시는데 그동안 엄청나게 상승하겠죠. 주택가격은. 그러면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그까지 취득세, 증여세 부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적의 절세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각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 증여세를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 상속세를 또한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심도 깊은 어떤 제안이나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어떤 순위에 맞춰서 얼마씩을 증여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못 증여를 한다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잘못 증여했을 때 똑같이 증여를 해도 잘못 증여하게 된다면 세금을 몇억 원을 더 손실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재산이 많은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버려가지고 사전 증여로 증여세는 줄였지만 바로 그 배우자, 배우자의 상속세가 폭증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절세 전략들을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가격의 인상에 대해서 공식가격의 인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